안녕하세요, ASMR룩입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건강을 사로잡기 위해 영양제 ASMR을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제 영양제 루틴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밀크 우유 맛입니다. 우유를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챙겨 먹으면 좋은 것 같아서 먹고 있어요. 가끔 곰프로스트랑 같이 먹어요. 아 건강해졌다. 다음 알슘 앤 마그네슘 마그네슘 좀 끝난 거네요. 칼슘 앤 마그네슘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네. 여러분은 물부터 드시나요? 영양제부터 드시나요? 저는 물이요. 다음은 요로 건강 그랜베리 요로, 요로가 뭐지? 요로 배가 불러요. 다음은 질건강 리스파타 여성분들은 질건강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위상균 꼭 챙겨드세요. 이렇게 먹어야 질까지 도달할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던져먹어요. 다음은 루테인 루테인 루테인은 여러분 제가 원래 0.8이었는데 지금 2.0 됐습니다. 계란 다음 카테킨 아세로라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선물받은건데 체지방 감속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체지방이 많아 보였나봐요 이걸 먹어도 근데 다이어트되는 기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에 세 점을 먹으래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소리만 들러드릴게요 얘는 괌에서 사온 소화제 엄청 알이 큰데 옛날에 이거 소화가 안되서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씹어먹어야 되는건데 삼겨먹어서 기도가 막혀가지고 오히려 아팠어요 조심하세요 다음은 유명한 영양제 비싼 영양제 오 소 물 영양제 빈속에 먹지마세요 빈속에 먹으면 머리아파요 그리고 저는 조금 매스껍더라구요 그래서 밥을 먹고 먹어줍니다 옛날에 이것만 먹고 버렸었는데 사실 알고보니까 안에 액체가 있더라구요 얘도 먹어야 됐었어요 아우 셔 한번 쉬어요 여러분, 제가 먹는 영양제였고요. 너무 배가픕니다. 영양제를 먹었는데 이렇게 불까지 많이 먹게 되는 일석이조! 같이 건강을 챙겨요! 안녕! 좋은 영양제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